이름 말하기 저는 지훈입니다 텐 똘이 라 지훈 저는 후이입니다 텐 똘이 라 휘 저는 마이입니다 텐 똘이 라 마이 저는 미나입니다 텐 똘이 라 미 나 국정 말하기 저는 한국인입니다 텐 똘이 라 người 한 국 저는 베트남인입니다 텐 똘이 라 người Việt Nam 저는 중국인입니다 텐 똘이 라 người 중국 저는 일본인입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텐 똘이 라 신 위엔 저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학생인입니다 저는 학생인입니다 저는 학생인입니다 텐 똘이 라 잔 비엔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. 저는 경찰입니다. 저는 경찰입니다. 저는 군인입니다. 저는 소방관입니다. 저는 경찰입니다. 저는 경찰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